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후덥지근하죠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도 오고 햇빛도 쨍쨍한 한여름 날씨의 유용한 아이템들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5가지 스타일인데요 오피스에서나 휴양지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스타일은 여름 필수템 린넨 셔츠와 반바지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저는 살짝 유니크하게 하늘색과 베이지색으로 매치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린넨 셔츠는 린넨 텐셀 홈방 원단을 사용해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원단 자체가 굉장히 성글게 짜여 있어서 입자마자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라라든지 여기 카라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소매를 이렇게 접어서 연출을 했지만 원래 소매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선형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디자인 자체의 틈이 생기는 느낌이고 시원한 무드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살짝 더 페미닌한 느낌도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딱 너무 직선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면 약간 매니쉬한 느낌 남자 와이셔츠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선형 디자인을 했더니 훨씬 더 살짝 여성스러운 무드를 더 느낄 수가 있게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짜잔! 원래는 여기에 요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셔츠에는 그래서 이 윗부분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사실 한여름에는 더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요크 없이 이렇게 리버스 플리츠라고 해서 중간 부분만 피부에 닿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뜰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단추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단추가 백진주 자개 단추라고 해서 자개 단추 중에서도 가장 고급 단추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더 은은한 빛이 이렇게 차글차글 보이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이 단추만 봐도 뭔가 바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 있죠 이 반바지 보시면 컬러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블랙 컬러도 있고 밝은 베이지도 있고 중간 베이지도 있고 헤더 베이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컬러가 섞여 있는 그런 원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묻어도 티가 거의 안 나고 오염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하늘색이랑 지금 이 베이지 숏츠랑 또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뒷부분에 배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지 숏츠도 포인트로 안쪽에 이 허리 단이랑 그 다음에 이 포켓 있는 부분에 하늘색 배색이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원한 컬러감들이랑 어떻게 매치를 해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셔츠는 0사이즈 숏츠는 1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 저는 원래는 0사이즈를 입어요 이렇게 한 사이즈 정도 업해서 착용을 하면 살짝 이렇게 여유 있는 핏으로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반바지들 보니까 대부분 여기 부분에 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너무 퍼져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보다 조금 모던하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느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바꿔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착용한 제품은 화이트 원피스와 그 다음에 새틴 스커트를 활용한 스타일이에요 특히 이번 시즌에 화이트 원피스가 트렌드 중에 하나라서 하나씩 구비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은근히 이 화이트 원피스가 그냥 단순해 보여도 자기 체형에 잘 맞으면서도 원단도 마음에 들고 뭔가 이런 실루엣이나 예쁘게 떨어지는 거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이름은 레슬리 미니 원피스인데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기장이라서 시원하게 착용을 할 때는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은 살짝 이렇게 더 내려오는 느낌으로 미디나 아니면 맥시 느낌으로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새틴 스커트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도 너무 예쁜 아이템이에요 이 새틴 스커트는 다음 주에 출시 예정인 아이템인데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 원피스는 넥라인이 아주 시원하게 파였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라운드넥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에게 다 잘 어울리는데다가 어떤 겉옷이랑도 다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민소매이기 때문에 시원하기도 하고 여름용 겉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소매 부분이 운다거나 하는 게 없어서 그런 점이 편하더라고요 또 허리 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허리 다트가 잡혀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라인감이 잡혀서 편안하면서도 페미닌한 라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원피스에서 특히 또 중요한 게 원단이잖아요 시원하면서도 구김이 없어서 관리가 편한 원단입니다 게다가 안감도 신경 썼어요 안감이 스트레치 안감이라서 활동성이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미니 원피스 이번 시즌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제품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블랙 원피스로 바꿔 입고 나와봤습니다 여름에도 꼭 하나쯤은 필요한 게 이런 반팔 블랙 원피스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특히나 플리츠 원단이라서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플리츠가 주름이 미세하게 예쁘게 잡혀있다 보니까 잘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이런 느낌인데요 이 플리츠 원단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또 퀄리티도 천차만별이라서 예쁜 원단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찾다 찾다 발견한 게 바로 이 원단입니다 플리츠가 일정한 게 아니라 살짝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원단 자체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특히 이 제품은 받아보자마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팔 원피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매 길이죠 이 소매 길이도 충분히 여유있게 살짝 내려오는 소매 길이라서 이 윗부분을 안정적으로 덮어줍니다 그러면서도 소매 둘레나 이런 게 살짝 여유로워서 바람이 솔솔 통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장감도 저한테는 살짝 여유있는 편인데요 미디로 입어도 예쁘고 맥시로 입어도 예쁜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수선을 좀 더 짧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긴 상태로 입어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벨트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벨트를 풀어서 편하게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실고리가 있어서 살짝 잡아주는데 이걸 아예 빼서 그냥 단독으로만 착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여름에 이런 함몰 원피스는 출근룩으로 입어도 되고 하객룩으로 입어도 되고 그냥 집 앞에 편하게 나갈 때 입어도 되고 활용도가 정말 높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름용 반팔 원피스 괜찮은 거 하나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해요 짠 이번에는 재킷이랑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 컬러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한 재킷은 또 이것도 여름에 필수템이죠 린넨 재킷인데요 린넨 재킷이 사실 린넨 100%로 된 아이템은 너무너무 구김이 많은 편이라서 심지어 구김이 이렇게 쨍하게 생기는 편이라서 저는 실용성 측면에서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이 재킷은 린넨이랑 인견 린넨이라고 하는 레이언이 호방되어 있는 원단으로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좀 부드럽게 원단이 바뀐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름도 살짝 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인견 특유의 약간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가미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입은 이 티셔츠도 원단이 남다릅니다 이 티셔츠는 텐셀, 피마코튼, 폴리에스터, 스판이 다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그런 원단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텐셀 특유의 실크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 피마코튼 특유의 흡수성이 있으면서도 폴리에스터의 아주 빠르게 마르는 잘 건조되는 그런 특성을 다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착용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여름 티셔츠는 너무 두꺼워져도 좀 스타일링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덥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딱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얇아서 정말 시스루 같은 느낌도 아니고 딱 적당히 여름에 쾌적하게 입기 좋은 두께감이라서 두루두루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용한 바지는요 이렇게 생긴 핏앤플레어 팬츠예요 제가 다리가 길어 보이기 위해서 아주 애용하는 그런 실루엣입니다 키가 저는 작다 보니까는 조금 어떤 바지를 입어도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걸로 제일 애정하는 게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면서도 아래쪽이 살짝 퍼져서 조금 이렇게 구두 같은 걸 신을 수도 있고 또 운동화를 굽 높은 걸 신어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그런 핏이에요 그리고 또 바지에서 중요한 것 바로 원단이 있죠 이 원단이 마치 린넨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구김이 생기지 않는 소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도 편하고 또 컬러도 쨍한 형광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은은하게 아이보리빛이 도는 화이트 컬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두루두루 어디에나 매치하기가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화이트, 아이보리, 베이지 이런 톤을 은은하게 잘 활용해서 입으면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그런 룩으로 어떻게 입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샨! 이렇게 바꿔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번에 착용한 제품은요 네이비 마리나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는 마치 파도를 닮은 셔링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저는 지금 끈에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완전히 이렇게 허리 라인이라든지 가슴 라인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착용을 했는데요 이 제품도 워낙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편하게 이걸 풀어서 입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지퍼를 내려서 입을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앞부분에 마치 하프 집업처럼 지퍼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심지어 여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옷을 입고 벗을 때도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넥 부분이 이렇게 트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치 브이넥처럼 넥라인이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얼굴까지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본 끈도 풀어서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풀어서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나죠 게다가 자기 체형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함 없이 실루엣을 예쁘게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원피스도 원단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60수 면 원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여름에도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해서 나는 면처럼 자연 소재를 선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매 부분도 퍼프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넉넉하게 여유 있기 때문에 바람도 솔솔 통하고 채용 보안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이번 여름 시즌에는 코켓 트렌드가 아주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리본 디테일이라든지 살짝 이런 페미닌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스타일은 블루 셔츠와 블랙 미니 원피스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한 이 블루 셔츠는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쁘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청량하고 시원한 컬러감인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단추가 더블 버튼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더 뭔가 예뻐 보이는 제품입니다 이 단추도 백진주 자개 단추로 자개 단추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단추예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은은한 반짝임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원단도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원단이 60수 원단이라서 거의 봄, 여름, 가을 상관없이 늘상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여름에 입어도 굉장히 시원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츠 벗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셔츠를 벗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미니멀하면서도 담백하기 때문에 어디에 매치를 해도 다 잘 어울려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블랙 미니 스커트 사실 찾다 보면 은근히 통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라인감이 좀 편안하면서도 살짝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게 된 게 잘 없더라고요 거의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허리 쪽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으면서도 살짝 허리 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체형을 편하게 잘 보완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넥라인도 너무 답답하게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살짝 시원한 넥라인이기 때문에 안에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걸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좋습니다 이 원피스도 이렇게 새틴 스커트랑 같이 레이어드를 하면 또 다른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미니 기장으로 입을 때는 롱 부츠랑도 잘 어울리고요 또 이렇게 새틴 스커트로 길이감을 살짝 길게 만들어주면 좀 더 드레시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피스는 사실 어떻게 입냐에 따라 수십 가지로도 입을 수 있는 아주 기본템이면서도 다재다능한 아이템이에요 혹시 옷장에 이런 기본 원피스 어떤 거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여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렸어요 저희 콜리젯이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W컨셉에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컨셉에서 아주 큰 혜택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혹시 오늘 나왔던 아이템들 중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있으면 이번에 혜택 꼭 놓치지 마시고 살펴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